애상! 들려드렸습니다. 좋았나요 여러분?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제 지금까지 몇 곡을 했을까요? 조금밖에 안했어요! 한 곡이었거든요. 조금밖에 해요! 한 곡 한 거 치고는 많이 덧네요. 저는 사실 시원한 데 있다 와가지고. 죄송하지만. 그렇죠. 왜 물어봤냐면 보통 의뢰하는 공연 이런 생각하면 슬슬 맞바지가 와야 되는데.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. 제가 준비한 샛리스트로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. 갑자기 의아한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어요. 이번 곡에서는 저 기타를 좀 다시 제 인위에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무슨 노래 하려다가 나중에 뭐 많이 할 텐데 우선 정해진 노래 하겠습니다. 다음 곡은 사실은 밤에 어울리는 곡인데요. 이렇게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고 있을 때 이 노래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해보고 싶었는데 지금쯤 되면 혹시나 해가 좀 어둑어둑해졌을려나 라는 걱정을 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. 노을빛으로 그라데이션으로 살짝 물들긴 했지만 다음 곡 별자리 들려드릴게요. 잠깐만 여러분 여러분들 잠깐